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료 리뷰죠. 유료 광고가 포함된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전술 라이트죠. 총기, 실제 미국에서는 실총에 부착되는 전술 라이트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라이플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피카트리 레일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밀스펙을 만족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 찾아봤을 때 IPX 8등급을 만족하는 그런 전술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술 라이트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신 제품들이 있죠. 바로 슈어파이어 제품들이 있는데 슈어파이어의 제품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의 전술 택티클라이트라고 합니다. 저도 좀 검색을 해서 알아봤고요. 이 제품은 제가 네피엑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협찬을 해주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네피엑스에서 전달을 받았고 제가 실제로 오늘은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박스를 개봉하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앵글을 조금 낮추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앵글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좀 낮췄습니다. 이 제품은 오라이트 사에서 나오는 오딘 웨폰 라이트입니다. 오딘 웨폰 라이트고 피카트니 레일, 기본적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하기 위해서 설계된 제품이에요. 바디 역시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사용을 했고 IPX8등급의 방수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각종 전술활동이라든지 야외활동에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박스에 대한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기 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당연히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면에서는 오라이트 오딘 제품이라는 이런 각인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스의 개봉은 이런 식으로 좌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좌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딸깍하고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박스 포장에 대한 퀄리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비닐 실이 들어가 있고요. 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오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본품에 플래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플라스틱 덮개는 이 플라스틱 덮개 역할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글 설명서가 있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죠.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통째로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할 수 있게끔 이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 이것도 뽑을게요. 이거 아마 스티로폴 스티로폴이 돼 스펀지 그리고 조그만한 상자 하나와 아래쪽에 보이시는 에어스위치죠. 에어스위치 바로 레일에 장착할 수 있는 스위치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하부에는 아주 작은 케이블 타이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이의 용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서 설명서들이 있고 설명서에 있는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쫙 있는데 일본어까지는 있는데 한국어는 나와있지 않네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네요. 근데 일단 이것들은 넣어두고 이 박스 안에는 이게 뭐야 충전기 같은데 충전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는데 USB 타입의 충전기가 있어.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충전기가.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충전기가 있고 요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다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충전기 안에 어, 요거 있네요. 엘렌치와 뜯어볼게요. 네.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쇠냄새는 많이 안 나네요. 코팅이 살짝 되어 있어서 뭐 육각 렌치도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육각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사가 두 개가 있고 아마 스페어 나사인 것 같아요. 나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지금 당장 제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실제적으로 제품을 요렇게 박스를 언박싱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 플래시의 요런 기능들 요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한번 외형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슈어파이어 오리지널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어서 그거와 비교해 보지는 못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슈어파이어 오리를 쓰고 계시는 지인분들의 제품을 보면은 외형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슈어파이어 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런 외형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요 뒤에 이 버튼을 눌러서 요런 식으로 파워를 캐는데 지금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요것들을 한번 배터리 요런 것들이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를 개봉한 이후에 이렇게 외형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오딘, 오딘 라이트, 웨폰 라이트라는 요런 각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라고 하기는 이거는 어 프린트 출력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각으로 안으로 살짝 들어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에도 그렇고요. 이쪽 편에도 그렇고 요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소재는 6061 T6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무게는 제조사 스펙으로 216g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사용 배터리는 21700 이라는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를 열어서 한번 배터리를 보여드릴게요. 21700 5000mAh 고용량 배터리 한 개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게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가 있어요. 하이 모드가 있고 로우 모드가 있는데 하이 모드일 때는 이게 루맨이 2000루맨이라고 해요. 이게 2000루맨의 후레쉬 밝기가 있는데 2000루맨으로 했을 때 한 2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로우 모드 300루맨, 최고 로우로 잡게 되면은 300루맨이에요. 300루맨일 때는 보통 한 8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 사이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00에서 300루맨 그러니까 2000루맨, 1000루맨, 760루맨, 300루맨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조정이 가능하고 이 빛이 이렇게 비출 때 최대 거리는 제조사 스펙으로 300m까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해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아마 최대 2000루맨으로 세팅을 했을 때 한 300m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는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열게 되면은 배터리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 지금은 사용을 안하게 이걸 뽑게 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걸 뽑고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역시 오라이트 정품 배터리로서 이게 21700이라는 배터리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그 발광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커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의 스펙은 3.6 폴트 5000mAh짜리 배터리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다시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켜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꺼지게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은 꺼지는 기능 이게 자체적으로 이 스위치가 테일 스위치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 감도 이렇게 하면은 켜져요.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은 꺼지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기능이 되게 신기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회로가. 회로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손을 대면은 우리 전멸식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는 방식 그리고 한 번 딸깍 누르면은 상시전원으로 켜져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피카트니 레일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죠. 불편할 때 이 옆에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버튼. 이거를 락 기능을 풀고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뒤로 밀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피카트니 레일용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 있는 육각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은 이 플래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풀어도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머니에 꼽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웨폰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레일은 항상 총에 달려있고 총에 장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시 이거를 락을 딱 걸면은 이게 체결이 안 빠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원터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슈어파이어라든지 아니면 중절에 플리카 아니면 그 외의 제품들은 이런 것들을 레일에 장착을 하다가 휴레시를 뺄 때 이런 뭐 퀵 버튼이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달려있으면 손에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것만 딱 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피카테니 레일 이 마운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착도 가능하지만 바로 이 윗부분에 하나의 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장착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은 다시 락을 걸면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이 레일이겠죠. 그래서 총에 장착을 했을 때 이렇게 위로 보이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위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총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달려있을 때 옆으로 다시 장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거꾸로 달았을 때는 이거를 빼고 이쪽에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끔 장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시 뽑아서 이쪽에 달아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총 하부에 이렇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이플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라이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어 스위치를 장착을 하는데 에어 스위치 장착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이렇게 푸시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장착을 하죠. 뭐 슈어파이어 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얘는 이거를 풀 필요가 없어요. 풀 필요가 없고 바로 그냥 요 뒤에 이거를 자석 형태로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찰칵하고 붙습니다. 이렇게 찰칵하고 붙고 여기에 있는 요 기능을 풀 기능이 있죠. 여기 여기 있는 기능 그러면은 푸시와 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밀고 이거를 위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쫙 밀고 이 바깥쪽 테두리를 위로 딱 올려주면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빠지게 되죠. 절대 안 빠지죠. 근데 풀 때는 이렇게 당기면 다시 내리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겠죠. 라이플에 장착을 하고 나면 에어 스위치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상시전원으로 켜져 있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켜져 있고 손 눌러면 꺼지고 꾹 누르면 켜지고 손 눌러면 켜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어 스위치 역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하게끔 이렇게 약간의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요것만 따로 이렇게 빼서 장착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따로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달린다고 하면 케이블 타이로 이 부분을 메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웨폰 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어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빼고요. 충전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충전 케이블 역시 자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장 이런 외장 배터리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USB 충전기에 연결을 하셔도 돼요. USB 충전기에 충전하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기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빼면 여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꼽으면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들어오죠. 얘를 요것도 갖다 대면 됩니다. 갖다 대면 이 불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충전이 시작이 돼요. 충전이 지금 충전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이 되면서 요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전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이 오라이트 제품은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미국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오라이트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얼마 전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PX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넷PX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넷PX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넷PX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직구가랑 국내 구매가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제품 자체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60달러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국내에서 직구를 한다고 하면 배송비 낮치면 아마 한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직구 금액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넷PX에 22만 8천원인가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PX에서 지금은 품절이 낮지만 재입고 계획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직구가 160달러 하면 환율 대충 계산하고 배송비 계산하면 2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오라이트 전제품이 보통 보증기간을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5년을 제공을 합니다. 슈어파이어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죠. 고장이 나면 보내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 제품을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 오라이트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는 아니고요. 보증기간 무료보증기간이 5년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생기는 것들은 5년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품도 수리가 아닌 제품이 고장이 나서 보내드리면 아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5년 보증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사양 오라이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읽어봤더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이 정품 배터리 하나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오래 쓸 것 같아요. 오래 쓰다가 배터리 수명이 다 한다고 하면은 배터리는 하나 정도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라이플에 장착을 해서 한번 어떤 모습을 띄는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라이플에 한번 장착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본때는 안가지만 지금 장착을 제가 임시로 이렇게 위에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제품은 VFC의 MCX죠. MCX에다가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된 레일과 스톡을 교체한 제품인데 이 제품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어요. 앞쪽에 장착을 해서 에어스위치는 여기 달아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도 되고 한번 살짝 눌러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자 락을 풀고 누른 상태에서 에어스위치를 자석 방식이니까 이렇게 떼놓고 이렇게 해서 옆쪽에 옆쪽으로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스위치는 자석식이라서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뭐 이렇게 게임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실제 흔히 얘기하는 오리라고 하죠. 오리 실총에 그 뭐야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나? 실제 현역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슈어파이어 제품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딘에서 나오는 이런 웹홈 라이트 실제 밀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현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필드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보지는 않았고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언박싱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100%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사용해봤던 중재 레플리카에 비교해보면 당연히 훨씬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슈어파이어와 비슷해 견주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외형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은 저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우리 서바이벌이나 야간전을 즐길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실제 유튜버에서 이 제품을 리뷰하고 있는 해외 실총 현역분들이나 실총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아스팔트에도 잡아 던지고 이렇게 해도 깨어지지 않고 작동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바로 웹폰 라이트에서 오라이트에서 나오는 오딘 웹폰 라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판매는 네피엑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요것보다 좀 작은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라이트가 국내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가지 할인 행사들을 하니까 그리고 네피엑스에서 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할인 행사들이 얼마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할 때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재TV 오늘 라이트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협찬해주시는 네피엑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